네, 성공 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는 뉴스로도 살펴봤지만 일본 금리 결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벤트를 선 반영을 해서인지 일본 증시 2%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 우리 시장도 오늘 같이 좀 빨간불이 이어지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경계감과 함께 수급도 관망세를 보이다 보니 제한적인 상승세.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개별주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과 맞물려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종목으로 정리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은 MHP 인베스트 이사,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이번 주 시작을 여는 월요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장 10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개장과 함께 상한가 직행한 툴젠입니다. 최근 한독과 제덱신 그리고 툴젠까지 이렇게 셋이 뭉쳐 차제제 선천 면역체포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카틴은 후천 면역세포로 특정 혈액암에서는 좋은 마득률을 보이지만 고형암에서는 항암 효율이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천 면역세포 기반 치료제를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두 보유한 툴젠에 기대감 가장 강하게 질리면서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팜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CGMP 인증을 받은 글로벌 뉴일 CDMO 기업입니다. 미중 견제가 바이오 업계로도 번지면서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에 대한 반사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레고캠 바이오와 항체 약물 접합제 분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도 밝혔고요. 오늘은 또 임상 물량을 생산 중이었던 제로 내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 스타트에 미국 FDA 승인이 예상되나 추적이기 전해졌고 하반기부터는 상업화 물량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 고성장 기대와 함께 20%대 급등 지속하면서 9위 ST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는 센섭입니다. 시총 천억 원대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종목이죠. 차세대 이동통신용 케이블 안테나 전문기업으로 최근 6G 전이중 기술, 즉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현해 성공했으며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인 점 부각되며 오늘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자뿐 아니라 방산까지 납품처 다양화되어 있고요. 게다가 AR 유니버스의 확장, 통신 장비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8위는 센서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8위까지 알아봤습니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툴젠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한독과 제넥신, 툴젠이 모여서 차세대 신약 공동 개발을 한다는 발표 소식에 장중 상한가 바로 올랐습니다. 한독과 제넥신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툴젠의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대진 파트너님.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아직까지도 매수 잔량이 있는 거 보면 내일도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툴젠에 가장 부각이 됐던 건 결국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한 것인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유전자 특정 부위를 자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 툴젠 같은 경우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계량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일전에 한번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소식에도 같이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한독이라든지 제넥신과 함께 차세대 신약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와주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툴젠 기술 자체가 유전자 가위로 고용암을 표적하기 위한 카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고용암 카티 세포 자체가, T세포 자체가 후천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특정 항원에서만 면역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특정 혈액 암에서만 좋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암에서는 항암 효율이 매우 낮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독과 제넥신 협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더 좋은 주가가 전망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좀 적긴 하지만, 유보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결국 비정상적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편집을 해서 희귀병이라든지 난치병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약품인 점을 본다고 한다면, 툴젠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좋으실 거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8만 6천 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간 상승 여력도 갈 수 있다. 상한가 이후에 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툴젠 한 번 오르면 정말 탄력적으로 오르는 종목입니다. 개별 호재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 뽑아주셨고요. 9위 에스티팜으로 바이오주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에스티팜도 좀 복합 모멘텀이에요. 지금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대한 이런 국내 업체 내에서의 반사 이익 기대, 플러스 지금 고객사의 FDA 기대로 인해서 임상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에스티팜이 또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급의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오후장에도 탄력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섹터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전 같았으면 알테오젠이 밀렸을 때는 에스티팜도 그렇고 삼천당 지약도 그렇고 종군남같이 기존의 바이오 주목들을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오늘은 알테오젠이 밀리고 있으면 불구하고 에스티팜 같은 주목들이 이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티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객사 중에 제로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로인이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증시에서 무려 90%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제로인에서 현재 인상을 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죠. 이멜트 스타트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것에 FD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제2의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티팜 역시도 실적을 우리가 끌어다 쓰려면 2030년 이후의 실적을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8년 이후의 실적을 끌어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2028년이나 2030년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라는 어떤 심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는 않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에 대한 어떤 갈등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터진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소위 손박김이라고 하죠.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에스티팜의 주가는 제로 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동조화될, 단기적으로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스닥 시장에서 제로 내 주가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또 바닥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또 에스티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8위에 이어서 센서뷰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 주죠. 또 자체 개별 이슈 6G 전이중 기술도 최초로 시현에 성공했으면서 또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 나온 영향으로 센서뷰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따른 영향, 센서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워낙에 저항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돌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개별 이슈를 보게 되면 결국 이 6G 관련해 가지고 전이중 기술 시현에 성공했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 센서뷰가 케이블에 적용한 이 나노 소재 가공 원천 기술을 보게 되면 경쟁사 대비 최대 12% 빠른 전파 속도 그리고 50에서 90% 정도 낮은 제조 비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퀄컴, 스페이스X,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퀄컴용 스몰셀용 케이블 커넥터를 솔밴드로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6G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등 이제 통신 속도 증가 요구에 따른 적합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서 수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키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 203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 수요 자체가 연평균 22%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후반기 2026년부터 2030년에는 클라우드 발전을 통해서 연평균 32% 정도까지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드론,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 흐름이 좋았듯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업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지금 6,4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상향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역시 6,400원 가격대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4,650원 정도 잡아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5,300원 제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리 센서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유니슨입니다. 한때는 핫했던 풍력주였지만 재생에너지 전반에 관심이 떨어지며 어느새 신적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 중국의 민양스마트에너지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해상풍력 터빈 시장을 공략하기도 밝히며 해외 수출 확대 계획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AI 시장 확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재생에너지들의 필요성도 대두되면서 오늘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상증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향후 상승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AI가 뜰자 전력 설비가 날고 있는 요즘 오늘 짝 6위는 일진정기입니다.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약을 처리하기 위한 전력 설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1월 미국 변압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구리 가격이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전선 전력기기 업체인 일진전기의 격포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의 HD 일렉트릭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중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6위는 일진전기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7위와 6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7위 유니슨입니다. 김성희 사장님과는 우리 풍력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데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 원래 원전 움직였었고 그리고 이제는 풍력, ESS까지 다 사실은 그 AI로 파생돼서 전력 설비에서부터 계속해서 종목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태웅이 관심주이시긴 했지만 풍력주 못 갔던 종목들도 일제같이 반등을 주거든요. 태웅 이외의 다른 풍력주도 관심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신재생 섹터, 풍력을 비롯해서 태웅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풍력과 태양광 업체들 역시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노이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물가 지표도 보시게 되면 워낙 끈적끈적하게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금리 노이즈가 아직까지 이런 신재생 섹터들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서 FOMC에서 물론 금리는 동결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난 점도표가 중요할 텐데요.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 흐름이 한 번 더 나타난다면 그동안 눌려있었던 신재생 섹터와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AI로 촉발된 어떤 변압기의 어떤 대세 상승 그 이후에 변압기만 어떻게 가겠냐. 원전도 가야 되고 그리고 모자란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신재생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차례차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슨을 비롯한 풍력 관련주들 역시도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기업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보실 수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이 움직일 때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죠. 시청이 작아요. 맞습니다. 시청이 작다 보니까 약간 테마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신다라면서 조선과 풍력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실적이 따박따박 잘 나오는 태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압축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여유 있게 바라보자. 유니슨 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또 일진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죠. 구립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또 업황까지 긍정적인 영향 받으며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 좋은데 계속 조금 더 기대감 가져가도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는 충분히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전선, 전기, 전력설비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전력설비라든지 이런 전기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유는 같았습니다. 글로벌 전력 변압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북미라든지 유럽의 전력망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변압기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진전기 자체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12억 9,778만 달러에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도 쿠웨이트 수력전부로부터 1,282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만큼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유상증자가 마무리됐다는 부분도 어쨌든 투심에 보탬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상증자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지 운영 자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설 관련한 좋은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작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달 들어서 바닥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전력설비 쪽 관련된 종목 말고 이제 일진전기나 이런 쪽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 특히나 구리 가격 상승 관련해서도 결국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자재값 상승분을 이 전선 가격에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급등,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60분 봉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력설비라든지 전기 쪽 관련된 섹터들은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신규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초가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딱 오늘 시초가, 시가 부근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변학기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가 지지부진했었던 전선주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역시 덜 올랐었던 일진 전기의 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에 촉발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에 전력,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그림, 전력 설비 관련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보자, 일진 전기, 단기 급등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후장 들어서 여기저기서도 치고 올라오는 특징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위순위권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1위 종목이죠.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자마자 다시 또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지난달 머크와 피아주사 제형 기술 이전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시작해서는 머크가 알테오젠의 의약품 제형 변경 기술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5일까지 계약금 2천만 달러를 받게 되고,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기술료까지, 현금 창출력 더욱 거대해지는 가운데 MSCI 편입까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시죠. 이어서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4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작이 한풀 꺾였다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력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내년부터 구미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물류인 황아리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선박하는 가운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열어볼까요? 3위는 비철금속 관련 주이자 방산주의 성격을 띠는 풍산입니다. 구리 가격이 박스권 움직임을 깨고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련수 수료 마진이 줄자 중국의 재련수들이 공동 감사돼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최고 수준임에도 시작은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비철금속을 소재로 신동 제품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 풍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5선을 확정지으며 방산주들도 빨간불 켜기에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는 풍산이 자리했고 지금까지 5위부터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5위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되자마자 장중 강한 상승세 보였지만 윗골이 지금 길게 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임성호 의사님. 지난주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고가 풀리면 경고를 풀림과 동시에 그동안 못 샀던 펀드들이 MSC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위로 한 단계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가의 급등을 이용해서 또 적극적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도 오늘 오후짠부터는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는 최근에 증권사들이 의견이 참 분분하죠. 어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제는 사실상 매도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커버를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사이든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2015년 이후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 시가총에 보시게 되면 10조의 벽을 참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10조 원의 벽을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에서는 여러분들 펀더멘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를 듣다시피 MSCI 편입에 대한 펜학계 그 수급 논리로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셔야 되지 펀더멘탈 가지고서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 라이센스하고 나올 게 있고 ADC 쪽으로도 SC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 종목을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가권에서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손절의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오늘 ST팜이 주가가 버틴 이유가 뭐냐면 바닷건에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도 재료가 있으면 자신있게 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게 되면 종근당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고 3천당 제약도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T팜 이후로 또 다른 재료가 나오는 바이오라면 오늘 ST팜 같은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많이 오른 알테오젠을 팔고 덜 오른 종목을 덜 오른 바이오를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바닷건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고 재료를 가지고 있을 재료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장중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하락전환하면서 오늘 굉장히 고가권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바이오즈보다 상대적으로 바닷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고가권에 있는 알테오젠 좀 이런 변동성 유의하면서 대응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4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살펴볼까요? 오늘 전고체의 핵심이 형하리튬 공장 신설한다라는 뉴스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삼성 SDI도 흐름 좋고요. 좀 조춤했던 2차 전지주들 일부 종목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고체는 뭐 아직 테마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힘을 보니 아직까지 강한 것 같은데 그 힘 계속 살아있는 걸까요?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해서 또 우상향 해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들어오면서 강세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화재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삼성 SDI가 전고체 양산 라인의 규모와 구성이 좀 정해지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쨌든 밸류체인이 변화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양산 3년 뒤로 좀 잡은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개별적인 황화 리튬 공장 신설에 대한 MOU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화 리튬 같은 경우가 고체 전해질 핵심 원료이기도 한데 물론 전고체 배터리 단계에서 고체 전해질에도 쓰이지만 기존 NCM 계열 양극제에 들어가는 수타 리튬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화 리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자리를 좀 보게 되면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19만 5천 원대 저항대 뚫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27만 1천 원대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35만 5천 원대를 또다시 한번 박스건 돌파를 해주고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39만 7천 원대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돌파하고 나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돌파 이후 살짝 조정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37만 5천 원대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손질가는 36만 원, 목표가는 45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고 신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매물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마냥 그냥 지켜보기에는 아까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수익을 끝까지 챙겨가신 전략이 맞는 거고 이 수익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 적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이후에는 조종을 살짝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눌렸을 때 가져가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에 급등한 만큼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한번 눈여겨보자. 이수 스페셜 케밀 케미칼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풍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값 1년 만에 최고치와 더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풍산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할까요? 김성호 의사님. 네, 풍산은 모멘텀이 방산과 구리 가격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유럽에서의 긴장감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휴전에 대한 얘기도,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프랑스 올림픽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결국 유럽과 같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GDP의 약 3%까지는 방산에 대한 지출을 늘려라라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요구이다 보니까 결국 올해도 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산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2차 계약인데요. 수출입은행이 10조를 증자됐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모아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폴란드 추가 계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 오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가이던스를 약 4.7% 정도 올려서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 주로도 여러분들이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진전기, LS 그리고 29산 등과 같이 구리 관련 주로도 같이 좀 엮여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향후 구리 가격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PBI 0.47배 유부율 1200%인 풍산의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은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나고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산에 대한 진단까지 구리와 맞물려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만큼 함께 또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실시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튀어 오르는 종목들 계속 지켜보고 계시네요.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은 좋았고 지금도 힘줬습니다. 클라막스님께서 이스페타시스 가야지 가야지 라는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잘 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던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AI 가속기에 대한 이슈와 맞물려서 12% 급등 좋은 움직임 특히나 이제 홀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또 슬로우리님께서 위메이드 폭주하네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 사임에 대한 이슈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저가 매수도 함께 유입이 되면서 오늘 2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에 대한 변동성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체크해보고요. 한의님께서 한화오션 팔까요? 덜 오른 기자재 볼까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조선주를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리고 꽤 많이 오른 조선주 말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자재 쪽에서도 관심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위메이드 그리고 조선주 같이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특징주 위메이드는 저희 매일매일 특징주인 것 같네요. 김성은 의사님. 네. 위메이드가 참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장영국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라는 뉴스를 가지고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표이사, 장영국 대표이사가 물론 이제 위메이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를 아직 떠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뉴스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만한 뉴스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상황에서 나이트크로우가 결국은 다시 한번 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 접촉자 수 27만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미르포, 우리 2021년도에 위메이드 주가를 10배 이상 올린 미르포라는 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미르포의 어떤 초기 숫자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어떤 위치, 수준을 놓고 본다면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서야 좀 돌아서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는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리고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 정부가 주도 섹터를 콕 집어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위에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었고요. 이제는 두 가지 섹터를 추가적으로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와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조선 양의 절반을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이 평상시에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선을 만드지만 유사 시에는 바로 전투함과 잠수함을 만드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유사 시에 전 세계에서 절반의 어떤 이상의 어떤 조선 수선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어떤 해군 건조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서 표를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중국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수에는 일본 조선과 우리나라 조선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일본 조선소, 가와사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배가 올랐어요. 그 외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엔진에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 4배가 단기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경우는 전혀 주가가 오른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오늘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금요일, 재난주 금요일에는 한국, 조선 해양이 차례차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일본 조선소 대비 못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대한 의지는 분명 중간중간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 그림을 가지고서 지금 주가를 땡기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조선소 역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갈등 내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주목들도 하나 가져가보시고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자재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팔지 말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의 조선소로 인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 충분히 가져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수 페타시스의 오늘의 급등도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이수 들어간 것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 페타시스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금 GTC 2024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 결국 AI 가속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AI 가속기에 관련해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셨겠지만 다만 주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 계속 4만 3천 원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가속기에 대한 수혜 관련 기대감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선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조종과 상승 이런 박스권 예를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 오늘 상당히 모멘텀이 있고 좋은 모습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4만 3천 원 저항대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만 3천 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GTC 2024에서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반도체 소보장 관련돼서 정말 좋은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흐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3만 4천 원 그리고 4만 3천 원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4만 3천 원대의 저항선을 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수 페타시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고요. 지금 오후쯤 늘어서 아지네스텍이 또 VR 걸리면서 로봇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여기저기서 치고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으로 그 모멘텀과 함께 이슈 더 진단 들어볼까요? 2위와 1위까지 살펴보고 오시죠. 방금 살펴봤듯이 로봇 관련주 벚꽃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2위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와 더불어 새내기주들의 증시 입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무려 8조 9천 68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인 26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 전반의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요. 작년 로봇 시장의 대여였던 두산 로보틱스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또한 차곡차곡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9만 원대의 안착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미국이 콕 집어준 섹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9위에서 살펴봤던 에스티팜과 같은 글로벌 의약품 위탁 생산계의 큰 형입니다. 반사익이라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지난해 30%대 영업익률을 기록했고 내년 4월에는 오공장까지도 준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높은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투심 개선 속 안전하고도 매력적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또한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장 관심주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3위 풍산부터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2위 두산 로봇틱스입니다. 대장인 두산 로봇틱스,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 보자보자 했지만 본격 시동은 도대체 언제 거는 것인지 오늘 흐름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MSCI 편입기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생각보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로봇 관련 지금이라도 주목을 하고 가져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이라든지 웨어러블 관련한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특히나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 사태상에서 작년 12월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사를 이어오다가 지금 쌍바닥 만들어주고 나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오늘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도 좀 있었어요. 두산 로봇틱스가 담낭 절제 수술 협동 로봇을 활용한 그 수술 솔루션이 투입돼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지금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수술 보조 인력이 하던 그 부분들을 협동 로봇이 대신하면서 결국에 이 현장의 노동 강도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원장 자체도, 원장님도 대장암이라든지 직장 탈출, 이런 고난도 기술 수술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술 시간이라든지 수술 완성도의 그 부분들 그리고 환자 회복력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을 뜻하는 거고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든지 하나 로봇틱스가 대표적으로 두산 로봇틱스와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정부 정책, 최근에 로봇 개정법 관련해서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협동 로봇의 활용성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가 경쟁업체들 라인업 비해서 13개 정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산 로봇틱스의 매출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의 주요 매출처를 잡고 있는데 두 지역의 매출액이 두산 로봇틱스 전체 매출액의 50%라고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로봇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 8만 7천원, 8만 8천원 정도를 손실가로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2만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장인만큼 두산 로봇틱스 12만원을 향해 같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후장에 아진엑스텍, 삼성전자 향으로 공급에 대한 급증, 긍정적으로 또 반역을 하면서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사믹THK도 사실 삼성의 반호채용 로봇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삼성 관련해서 움직인 이 로봇 관련주들은 다 개별 이슈에 국한돼서 봐야 되는 걸까요? 힘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위, 그 전에 관련되면 두산 로봇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삼위TH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후발주자들로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두산 로봇틱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대장주를 가져가는 게 맞으시고요. 아무래도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삼위THK, 아까 말씀하신 아진엑스텍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위THK가 상당히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네, 두산 로봇틱스에 이어서 또 로봇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금 윗골이 길게 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면 좋을까요? 김성영 기사님. 네, 길게 해보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 바이오 섹터의 센티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최근에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에 대한 어떤 우시바이오를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목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로 갈 수 있는 론자, 스위스에 상장하는 론자의 흐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론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톤을 한 단계 더 시키면서 그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심을 시장에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 역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가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의 인하는 결국 기정 사실이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길게, 물론 하루하루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죠.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가져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중 갈등 속에 우시바이오의 반사이 기대가 또 탄력을 받았던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에스티팜은 오늘 개별 다른 호재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이슈와 맞물려서 좀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한 번 이렇게 칼을 내빼든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 내빼든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멈출 거였으면 조선을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마저도 끌고 와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올 한 해 내내 미국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을 건든 이유도 결국 철강노조 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을 건든 것이거든요. 결국 표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오늘은 김생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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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